어 여기도 했네요 주먹 이거 주먹이야 주먹 엄청 큰 주먹 인데요 주먹의 일업초가 여기있어요 일업초 일업초 주먹 일업초 좀 보이시죠 여긴 뭐 쪼거트 핍니다 이상한 쪼거트 핀데요 주먹 일업초입니다 이것 좀 닦아볼까요 한번 우와 저기 보셔요 일업초 엄청나 많이 버텨네요 너무 높아요 안으로 가겠습니다 저기에도 붙어있네요 우와 안따겠습니다 너무 높습니다 버립니다 여기도 있네요 이건 일업초 이건 안 높으니까요 따로 가겠습니다 좀 모아보도록 해요 여기 보이시죠 일업초 피낭 일업초 이렇게 쭉해서 저기 가운데 점이 있고 저기 저기 많죠 여기 너무 높아요 밑에 그만두면 따가겠습니다 손에 닿은 것만 따가겠습니다 자장나무 일업초요 손에 닿은 것만 좀 열심히 따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있죠 자장나무 일업초요 이건 좀 조금 안 높아요 한번 올라가볼까요 올라갔다 보겠습니다 안 높으니까요 제가 여기 나무를 올라왔어요 좀 넘어져 있는 약간 비슷한 나무라 여기 올라간 나무는요 여기 보이시죠 유럽초 여기 보이시죠 이거 한번 따가려고요 따서 좀 모아보게요 이거 좀 따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많죠 자 깨끗 땄습니다 자 이정도면 잘 딴 거죠 어우 잘 딴다 겨우 땄네요 근데 이제 내려갈 일이 문제네 딴 게 따는데 내려가야 되겠네 후우 내려가 볼까요 위험합니다 앉아서 내려가야겠네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고마워요 요 tidak 예전 Wie 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